1점 풀림의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질화, 2점 마이너스 C 평형 상태도에 없는 반응은 1편정 반응, 3점 강에 함유된 원소중강의 담금질 효과를 증대시키며 고온에서 결정립 성장을 억제시키는 것은? 4. 망간사점 고용체와 고용체에서 나타나는 조직은? 4. 고용체 오스테나이트 조직, 고용체 페레이트 조직 5점 마텐사이트가 스테일리스 강은 지향균열 감수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이에론도 범위는? 2. 200, 400 6점 일반적으로 탄소의 함유량이 0.25.8% 사이의 강을 무슨 강이라 하는가? 3. 아공석강 7점 다음 중 강의 오원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3. 8점 비드 및 균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담금질 경화성이 약한 재료를 용접했을 때 발생하기 쉽다 9.주 철용접에서 예열을 실시할 때 얻는 효과 중 틀린 것은? 5. 이 연령양부 경도의 증가 10. 다음 중 타랑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으로 틀린 것은? 6. 이 슬래그의 연기도가 낮아야 한다 11. 도면에서 해칭을 하는 경우는 일단면도의 절단된 부분을 나타낼 때 12. 도면의 양식 및 도면 적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도면의 중심 마크는 사용하기 편리한 크기와 양식으로 이미 위치해 설치한다 13. 다음 용접 기본기호의 명칭으로 맞는 것은? 3. 일면 개선형 맞대기 용접 14. 도형 내에 특정한 부분이 평면이라는 것을 표시할 경우 맞는 기입 방법은? 2. 가는 실선으로 대각선을 기입 15. 도면에 치수를 기입할 때 유해사항으로 틀린 것은? 4. 참고 치수를 기입할 때는 원을 먼저 그린 후 원안에 치수를 넣는다 16. 다음 도면에서 갓 이 표시된 선의 명칭은? 3. 외형선 17. 용접부 표면 및 용접부 형상 고조기호 중 명구적인 이면 판제 사용을 나타내는 기호는? 2. 18.KS의 재료기호 중 SPLT390은 어떤 재료를 의미하는가? 2. 저음 대관용 탄소 강관 19. 그림과 같은 용접도 시기호에 의하여 용접할 경우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용접부 길이는 202-20. 도면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도면 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도면에 기입하는 것은 1표제란? 21. 다음 중 용접부에서 방사선 2가 시험법으로 검출하기 가장 곤란한 결함은? 4. 라미네이션 균열이 12. 다음 금속 중 멸전도율이 가장 낮은 금속은? 4. 18-8 스테인리스 강 23. 아크 용접시 용접이음의 용용부 밖에서 아크를 발생시킬 때 아크혈에 의해 모재 표면에 생기는 결함은? 4. 아크 스트라이크 24. 다음 용접 기호가 뜻하는 것은? 5. 3. 연장 용접 25.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용접부의 표면 비드를 모재의 표면 높이와 동일하게 잘 다듬질하는 가장 큰 이유는? 6. 3. 용접부의 응력 집중을 감소시키기 위해 26. 잔류흥력이 남아있는 용접 제품의 소성 변형을 주어 용접 잔류흥력을 제거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4. 기계적 응력 완화법 27. 용접 모재의 뒤편을 강하게 받쳐주어 구속에 의하여 변형을 억제하는 것은? 3. 스트롱 100 28. 다음 중 용접부를 검사하는 데 이용하는 기팍의 검사법이 아닌 것은? 2. 충격시험 29. 잔류흥력 측정법에는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이 있다. 다음 중 정성적 방법에 속하는 것은? 2. 자기적 방법 30. 20의 피복 아크 용접봉을 가지고 두께의 구연강판 구조물을 용접하여 용착되고 남은 피복 중량, 스페터, 전봉, 연소에 의한 손실 등의 무게가 사이였다면 이때 피복 아크 용접봉의 용착 효율은? 3. 80% 31. 본 용접에서 그림과 같은 순서를 용접하는 용착법은? 2. 스킵법 32. 다음 용접봉 중 제품의 인장강도가 요구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내균혈성이 가장 우수한 용접봉은? 1. 저수 속에 33. 그림과 같이 완전히 티어 맞대기 용접 이음에 굽힘 모멘트 M9000과 적용할 때 최대 굽힘 능력은 능든 하중이다. 2. 30 34. 서부머지드 아크 용접 이음 설계에서 용접부의 시작점과 끝점의 모자와 같은 재질의 판 두께를 사용하여 충분한 용입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1. 랜드탭 35. 끝이 구면인 특수한 해머로 용접부를 연속적으로 때려 용착금속부의 인장흥력을 완화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잔류흥력 제거법은? 1. 피닝법 36. 용접 구조물의 재료 절약 설계 요령으로 틀린 것은? 2. 용접 8조각의 수를 가능한 만쾌한다. 37. 그림과 같은 겹치기 이음에 필립 용접을 하려고 한다. 허용흥력이 50, 인장하중이 50, 한두 개가 12일 때 용접 유효 길이는 약 몇인가? 2. 59. 38. 구조물 용접작업 시 용접 순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수축이 작은 이음을 먼저 용접하고 수축이 큰 이음을 나중에 용접한다. 39. 다음 중 용접 이음 성능에 영향을 드는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2. 용접 홀더 40. 용접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조립 및 가용접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강도상 중요한 곳과 용접의 시점과 종점이 되는 끝부분에 주로 가용접한다. 41. 금속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으로 원자를 서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원자 간의 거리를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40-8. 41. 다음 재료 중 용접 없이 가스 용접을 할 수 있는 것은? 3. 영감 43. 다음 보기 중 용접의 자동화에서 자동 제어의 장점을 모두 고른 것은? 2. 44. 가스 절단에서 판 두께가 12.7일 때 표준 드래그의 길이로 가장 적당한 것은? 2. 2. 4 45. 용접법의 종류 중 앞접법이 아닌 것은? 3. 스터드 용접 46.2개의 모재의 압력을 가해 접촉시킨 후 회전시켜 발생하는 열과 가압력을 이용하여 접합하는 용접법은? 2. 마찰 용접 47. 유전 습지대에서 분출되는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는? 2. 천연 가스 48. 피복 아크 용접에서 전극성과 역극성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용접봉의 극을 모재의 극을 연결하는 것을 전극성이라 한다. 49. 다음 중 용접기의 설치 및 정비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습도가 높은 곳에 설치해야 한다. 50. 가스 용접 토치의 종류가 아닌 것은? 4. 등악식 토치 51. 아크 용접 시의 차광유리를 선택할 경우 용접 전류가 400개 이상일 때에 가장 적합한 차광도 번호는? 4. 1452. 진공 상태에서 용접을 행하게 됨으로 텅스텐, 올리브덴과 같이 대기해서 반응하기 쉬운 금속도 용접하기 용이하게 접합할 수 있는 용접은? 3. 전자 빈 용접 53. 강인성이 풍부하고 기계적 성질, 내균혈성이 가장 좋은 피복 아크 용접봉은? 1. 저수 속에 54. 다음 용접법 중 가장 두꺼운 판을 용접할 수 있는 것은? 2.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 55. 무부하 전압 80V, 아크 전압 30V, 아크 전류 300A, 내부 손실이 4인 경우 아크 용접기의 효율은 약 몇 퍼센트인가? 2. 69 56. 서부머지드 아크 용접법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비소모식이므로 비대의 외관이 거칠다 57.2배 시음과 비교하여 용접의 장점을 설명하 것으로 틀린 것은? 4. 열 영향으로 이은부의 재질이 변하지 않는다 58. 다음 분말 소화기의 종류 중 A, B, 시급 화재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 제3종 분말 소화기 59. 냉간 압접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틀린 것은? 3. 접합부의 열 영향으로 숙련이 필요하다 60. 다음 중 연소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충진제 90. 다음bras 감사합니다.